바람온다 고참 바닥으로 시체주고 깨끗이 면두라고 좋은 과일을 잘라 너와 넌 업무고야지 나는 피어버린 사람이야 나는 피어버린 사람이야 멍하니 주저앉아 안녕 자신을 속이는 말을 안 나는 피어버린 사람이야 나는 피어버린 사람이야 멍하니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람온다 나의 아이가 맥마른 채 정비어버린 자생을 잃고 사라진다 나의 루시아 아필게 묘 주제로 제 문어봤자 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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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